무섬 외나무 다리를 걷다 김미진 곡선의 외나무 다리를 아슬아슬 걷는다.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는 물살은 세월을 당금질하며 물길을 따라 흐르고 있다. 물속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는 순간 눈빛이 아찔하다. 굴곡진 다리는 살아온 날들처럼 길게 이어져 무트로 향하고 있다. 희청거리며 내딛는 발걸음에 하나의 간절함이 내면을 파고든다. 내성천이 마을을 희감아 도는 육지 속의 섬. 무섬 마을은 외나무 다리로 유명한 곳이다. 무섬 마을과 무틀 350년간 이어진 외나무 다리는 길이 150미터에 폭은 30센티미터에 불과하다. 외나무 다리는 한 사람이 겨우 건널 수 있는 짧은 폭이지만 다리 중간중간 씌어갈 수 있는 빗겨다리가 놓여 있다. 다리는 예전 마을과 무틀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한다. 1979년 마을의 수도교가 놓이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외나무 다리는 최근 다시 복원되었다. 외나무 다리는 강을 가로지르며 비스듬히 노엿이든 감이 느껴진다. 다리에 올라서는 순간 시선은 온통 발끝에 집중된다. 앞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 걸음마를 막 배우는 아기처럼 조마조마하다. 잠시 어지럼증에 눈을 들어 간 건너 울창한 숲을 바라본다. 추운 겨울 칼바람 부는 난전에서 막내 동생을 등에 업고 아동복을 팔던 어머니가 아슴아슴 떠오른다. 교통사고로 한 팔을 잃은 서른 셋의 어머니가 친남매와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아동복 장사는 포기 좁은 외나무 다리처럼 늘 이태이태했다. 양폴 빨갛게 얼어붙은 막내 동생은 칭얼되거나 울지도 않고 온몸으로 찬바람을 꼿꼿이 이겨냈다. 막내 동생은 어머니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를 여인 가엾고 아픈 손가락이었다. 천천히 발길을 옮긴다. 다리 중간쯤 지나자 투명한 물살의 모래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모래 바닥에 주저앉아 소꿉장난을 하며 막내 동생은 하루해를 보내곤 했다. 부드러운 모래와 햇살은 어머니의 온기를 품고 멀리 떨어져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아이를 따뜻이 보듬어주곤 하였다. 무섬은 경부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마을은 태극 모양의 산면이 내성천으로 감싸여 휘돌아 흐른다. 17세기 중반 박남 박씨 박수가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증손녀 사이 예안 김씨 김대가 들어와 살면서 두 집안이 집성천을 이루게 되었다. 일제 강정기 때는 마을 청년들이 뜻을 모아 아도 서숙을 건립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주민을 개몽하고 항일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며 계속되는 순환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마을은 꿋꿋이 살아남았다. 만죽제와 해우당을 비롯하여 많은 고택이 마을을 이루어 2013년 마을 전체가 중여민성문화재 제278호로 지정되었다. 그 중 만죽제는 박남박씨 박수가 지은 가장 오래된 한옥으로 무선마을 중심부에 자리한다. 해우당은 김낙풍의 호이며 그는 19세기 말 의금부 도사를 지냈다. 많은 김휘걸의 호를 딴 많은 고택은 시인 조지훈의 처갓집이기도 하다. 처갓집에 가인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지었다는 그의 시 별리에서 무선마을의 아름다움과 절절함이 오롯이 느껴진다. 외나무 다리 밑으로 물살이 빠르게 흐른다. 물살은 모였다 흩어지며 많은 모양을 만들어냈다. 흐르는 물살처럼 막내 동생은 어느덧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다.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멀리서 봐도 보기 좋았다. 어머니의 막내딸 자랑은 여전했다. 농사철 기운 없을 때 드시라고 곰탕거리며 여러 가지를 택배로 보내온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대견스럽고 기특했다. 70평생을 살다 가신 어머니의 부재가 막내 동생에게 심각한 병으로 나타났다. 막내 동생은 외나무 다리가 툭 끊어진 것처럼 끝없이 병마와 싸워야 했다. 하지만 우울함보다 밝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누가 보면 아픈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 무섬의 외나무 다리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채 묵묵히 느티나무처럼 서 있다. 지난 시절 어머니의 고단한 인생에 손을 꼭 잡아준 막내 동생이 비틀거리며 외나무 다리에 홀로 서 있는 듯하여 마음 끝자락이 아리타다.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으리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시련이 맞닥뜨리기도 한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시련은 계속된다. 하지만 절망을 하기엔 아직 이르다. 어둠을 지나면 어둠을 지나면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 않던가. 다리 끝에 다다라 뒤를 돌아본다. 마을은 수령이 오래된 빽빽한 나무 습에 가려 보이지 않고 황량한 강가에 우뚝 서슨 외나무 다리만 두 눈 가득 들어온다. 살아온 날들도 살아갈 날들도 어쩌면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 위를 걷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다. 물살을 피해 조심조심 걷다가 어지럼증에 비틀거리며 그만 팔을 헛디려 물속으로 빠져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 외나무 다리 옆에 만들어 놓은 비껴 다리는 밤눈 순간 말할 수 없는 안두감을 안겨준다. 어머니 옆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막내 동생처럼 순환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선비정신을 잃지 않고 버텨낸 무선마을 끊어진 외나무 다리를 복과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였듯이 부드러운 모래와 햇살처럼 온기로 가득한 투병 중인 막내 동생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비껴 다리에 서서 안부를 걱정하며 촛불처럼 타들어가는 철박한 마음을 한데 모은다. 외나무 다리 아래 모래 바닥에 군데군데 패인 무릉덩이로 파란 하늘이 겹겹이 드리워진다. 한국수필의 플랫폼 한국수필 채널에서는 아침을 여는 수필 시리즈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이명옥 수필가가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작품과 연락처 프로필 등을 이메일 kc0377 네이트 닷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이명옥 수필 김철호 이명옥 수필 그럼 vin